다음 때 먼저 봐주실게요. 왼쪽도 한 번 봐주실게요. 그럼 손이 한번 쓰세요. 왼쪽도 한 번 봐주실게요. 왼쪽도 한 번 봐주세요. 왼쪽도 한 번 봐주세요. 왼쪽도 한 번 봐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고생하십시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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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씩 한 번 봐주세요. 네. 왼쪽도. 2가지 월급양으로 한번 해볼게요 월급이요? 네 잘했어 한 번 더 해 안쪽 왼쪽이요 자 우리 두꺼도 보고요 여기에 한번 해볼게요 네 네 네 네. 손 내리고 말해주세요. 네. 아이고, 공연 좀 미쳤고요. 네. 아티스트 한 번 오셨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들어오실 때 가고 가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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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운데부터 봐주실게요. 네. 아티스트 한 번 드릴게요. 아티스트 한 번 해봐요. 응, 세게 잘하고 있어요. 형님, 세게 잘하고 있어요. 감사합니다. 잘 안내세요. 그럼 내일 와서 볼게요. 이 하루에 한 번 갈게요. 좀 더 한 번 해보세요. 좀 더 한 번 해보세요. 한 번 해보세요. 한 번 해보세요. 한 번 해보세요. 50정도 똑같이. 네 감사합니다. 한 번 해보세요. 정정씨 연장은. 상의로 가실게요. 감사합니다. 왼쪽 먼저 가주실게요. 다음쪽 먼저 가주실게요. 다음쪽 먼저 가주실게요. 오른쪽 먼저 드릴게요. 네 맞아요. 다음쪽 먼저 가주세요. 그럼 저희 왁삶을 해보세요. 왁삶을 해보세요. 왁삶을 해보세요. 폰압도 다그러면 돼. 세골부터 들어준게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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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원 씨,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시오. 어, 다음번에 가만 봐주실게요. 왼쪽 가만 봐주실게요. 네, 여기 부족할게요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